여러분 요즘 진짜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고 맵기 더러운 끼니 챙겨주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땐 불수져도 간단한데 맛있는 순두부 요리로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해봐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순두부 샐러드인데요 순두부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순두부를 좀 더 쫀쫀하게 드시고 싶다면 미리 잘라서 수분을 빼주시면 되세요 접시에 순두부를 놓고요 빨대로 구멍을 뽕뽕뽕 뚫어줄게요 구멍이 안 생기면 반대편으로 빨대를 쭉 빨아들이면 되세요 이렇게 구멍을 만드니까 간이 쏙쏙 빼어서 좋더라고요 어린잎은 깨끗하게 씻어 물기 빼고요 순두부 주변으로 깔아줄게요 빨간 방울토마토 씻어서 간으로 잘라주세요 어린잎 위에 툭툭툭 올려주세요 소스 만들어 볼게요 간장 2숟가락 알룰로스 2숟가락 레몬즙 2숟가락을 넣고요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깨 1숟가락을 넣어 섞어주세요 순두부 구멍으로 소스가 들어가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두 숟가락 마지막에 뿌려주세요 토마토와 어린잎 순두부를 한 숟가락에 담아서 먹 진짜 맛있어요 두 번째 요리는 순두부 프리타타예요 순두부 한 개를 잘라서 반 개만 숭덩숭덩 잘라줄게요 접시에 순두부 삥 둘러 담아주시고요 순두부 위에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서 표면을 넓게 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순두부의 밑간이 돼서 좋더라고요 방울토마토 5개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꼬마새송이 1개 그리고 표고버섯 1개는 썰어주세요 계란 2개 소금 5분을 1숟가락 넣어주고요 우유는 5숟가락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우유를 넣으면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세요 순두부 위에 버섯과 병원토마토 올려주시고요 계란물을 부어줄게요 피자 치즈 올려주고요 스트링 치즈 있으면 쭉쭉 찢어서 올려주세요 피자 치즈보다 스트링 치즈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랩 씌워서 5분 한번 식혀서 다시 2분 돌려주세요 7분을 한번에 돌리니까 저는 계란이 타더라고요 5분 돌려준 다음에 후추와 파슬리 가루 뿌려주고요 다시 2분 돌려줄게요 이렇게 치즈 쭉쭉 늘어나는 순두부 프리타타가 만들어졌어요 베이컨이나 닭가슴살 있다면 추가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순두부 덮밥입니다 순두부 1개를 잘라서 밥 반풍기 위에 올려주세요 계란후라이는 반숙으로 해서 순두부 위에 올려줄게요 양념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알룰루스 한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통깨 한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모두 다 한 숟가락이니까 기억하기 쉬우시죠? 대파를 가위로 싹둑싹 썰어서 넣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열을 올려주세요 양념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간장 두 숟가락을 넣고요 준비해두었던 순두부 위에 올려서 비벼 드시면 되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에 싸서 드시면 부드러워서 슬슬 넘어갑니다 덥고 입맛 없는 요즘 맛있고 든든하게 한 끼 어떠세요? 입맛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should have to.